자 한번 가봅시다 여길 왜 즉사팟으로 갑니까? 즉사팟은 1회차 하시는 분들이 하는거죠 아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되잖아 아 정지가 안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돼 안돼 으어 어 으 으 으 자 마슈가 왔죠 카드가 근데 왜이래 아 아깝다 아 때렸냐 미안 너는 내가 약속했지 목으로 죽인다고 흠 아 흠 처리